1. 2. 3. 3. 4. 4. 4. 여러분이 재미있게. 이거 본적이 있는데? 그래도 까루같이. 이렇게. 이렇게. 이러면서 볼까? 그냥 호들갑을 들지 말고 보지 이건 노래가 아니라 휘파람 부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쓰러졌어 한 명 막 소리 질러면서 들어요 한 명 오마이갓 뭐 그냥 우리나라 와서 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너무 신나나 봐요 엄청 좋아해 반응이 엄청 심한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좋아한다 또 쓰러졌어 왜 좋아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저기 왜 이렇게 난리야 여기가 제일 낫다 그래도 소리 질러요 이렇게 이렇게 소리 질러요 막 이렇게 하면서 침침 너무 털어들었어 너무 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 그리고 나 트룸 나오겠다 트룸 저 남자는 이게 멋있어 너무 이상해 끝났어요 근데 멋있는 착이 너무 웃었어요 막 옆에 친구처럼 깜짝 놀란 표정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쳐요 그리고 친구도 막 밀고 너무 신나서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표정은 깜짝 놀란 표정을 제일 많이 해요 이렇게 해요 외국인들 중에 금발머리 한 세 명이 있는데 거기 세 명이 가장 너무 막 아 이러면서 막 쓰러지고 너무 난장판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막 소리 질러고 이랬어요 춤? 방탄소년단 춤 때문에 아니면 노래? 일본 사람이면 저는 싫은데 다른 사람이면 저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독도를 우겼으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잘생겨서 그런가 얼굴 막 저기서 확대해서 나올 때 막 다 쓰러지던데 그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뭔가 그런지? 약간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 그렇게 하진 않은데 저 강다니엘을 좋아하는데 그게 저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건 해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게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잘생겼어요 약간 잘생긴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학교도 거의 다 방탄 마음 좋아해요 방탄 별로 안 잘생겼는데 안팁 중 너무 많이 스스로 잘생겨서 잘생겼는데 바로 아까 있었어요